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악합니다 너무너무 악해 가지고 오늘 이 주제는 참 세상이 너무너무 어떻게 이제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밥 먹듯이 할 수 있을까 조작을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저렇게 그냥 당당할 수 있을까 저건 옳은 일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저렇게 옛날 말로 따지면 땡깡을 뿌릴까 오늘 첫 주제는 내부의 적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멘탈을 갖고 있고 강판으로 깐 그런 양심을 갖고 있다 제가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를 내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이런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는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이게 흐릿하지만 이를 도와주는 우리 젊은 분이 이렇게 아주 도둑놈들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흐릿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는데 참 요즘에 보면서 정말 참 세상이 많이 악해졌구나 어제 저녁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의 36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지난 한 3년 정도 아주 성실하게 착실하게 이 선거 문제를 규명해 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를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린 그런 결론입니다 이제 대개 신문사에서 한 30년 40년을 지나게 되면 신문의 기자들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편집부의 방침이 정해지게 되면 자기 생각을 접어들고 편집부의 방침에 맞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그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현대그룹에서 30년을 보내느냐 삼성그룹에서 30년을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털 같은 게 많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젊은 날 자신의 직업 세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다르죠 제 연배가 되면 저는 딱 10년 정도 조직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혼자 손과 머리를 가지고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한 23년 정도 된 조직에 속해서 한 10년 정도 밥을 벌어 먹었고 23년은 자기 손과 머리로 밥을 벌어 먹고 살았습니다 세상 용어로 표현하면 상당히 자유인이죠 어떤 털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발언하고 주장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일이 대단히 익숙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 관한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양심과 지성과 이성의 기반을 두고 어떤 뭐죠 자고 우면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할 때 옳은 일을 이야기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 연배 사람으로는 참 쉽지가 않는 그런 경험을 가진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여러분들라도 아주 압축합니다 36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제가 얻은 결론은 간단 명료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단순한 선거 사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 사기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마다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63세 되는 공병호란 남자가 자기 인생에서 되돌아올 수 없는 3년 정도의 시간을 아침부터 밤까지는 퍼부어 가지고 그걸 완결 총정리하는 것을 도둑놈 시리즈로 완결하는데 그 책의 1권의 이름 36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이 주도 면밀하게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그 지시와 명령과 하명을 받은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 가운데 일부 핵심 재력이 아주 적극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단행한 것이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죠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온라인 선거 조작과 오프라인 선거 조작 이른바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작 안 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정치집단의 핵심 인사들이 선거 사기를 정교하게 기획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책에 36쪽에 나온 제가 인용해서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 사기를 감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도 눈치를 보는 조금 눈치를 보는 부드러운 마일드한 그런 소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망하는 것은 2024년 총선에서는 마일드한 조직 부드러운 조직이 있을 것이고 2026년 대선에서는 무자비한 조작을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도덕놈들 시리즈를 편찬하기까지 운명적으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데이터를 보고 아 이 친구들이 조작을 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한 사람이 내리는 겁니다 선거 사기질을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적들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1960년 1950년 6.25 전쟁을 벌렸던 외부의 적께 필적할 정도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수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 전복을 원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바로 저지른 제2의 6.25 전쟁과 같은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침략당한 겁니다 이 전쟁은 전선이 명확하지 않고 대법관들이 다 넘어갔고 언론이 넘어갔고 지식인들이 넘어갔고 여야 정치인들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 물꼬를 돌릴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저항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나이가 든 세대들만 옳은 것을 위해서 저항하는 그런 기억과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고 대한민국의 원기왕상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항 자체가 그냥 본인들의 인생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이 같은 일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덕질을 하더라도 판판이 도덕질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선거사기질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이고 이와 같은 문제인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대 저가 숫자를 분석하고 숫자를 보는 훈련을 받았고 그 이후에 30대부터 한 32여 년간 100여 건 정도의 책을 펴낸 작가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가 딱 정리되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거름 같은데 하는 상태에서 책을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도덕놈들 시리즈 그리고 앞으로 4월 1일에 선을 보일 소위 도덕놈들 사관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는 것은 그야말로 완결판인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3년간의 그런 작업들을 총정리해 가지고 대국민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큰일 난 겁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했는데 아무도 침략한 자들을 징벌하거나 조사하거나 응징할 그런 의도가 없는 겁니다 배운 놈들이 더 심한 겁니다 특히 서울법대 놈들이 한심한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제 혼자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실체적 사실과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의 과제는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면 그냥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고 다시 조선으로 복귀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으면 다시 조선으로 가 가지고 노예처럼 남들이 지도자를 만들어주게 되면 네 네 하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언제 나겠습니까 중국의 속국이 되겠죠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선거사기 문제는 결국은 중국의 소위 복속되는 문제하고 그대로 직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본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잘 안 다루려고 했지만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된 것은 제하고 여러분들 거의 연배가 비슷한 생년월일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호영 변호사님이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저하고 거의 학교를 같이 다녔을 겁니다 1979년 80년 이때 권호영 변호사님이 우리나라의 여러 변호사분들 가운데서도 박주현 변호사라든지 윤용진 변호사 등과 함께 4.15 총선 관련 재검표 현장을 가장 많이 보신 분일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이 올린 그런 사진을 제가 권호영 변호사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오늘 본 방송에서 조금 많은 시간을 화려해 가지고 선거 문제를 다루게 된 겁니다 웬만하면 본 방송에서는 간단하게 다루고 이제 방송을 그냥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영등포을 김민석과 박용찬이 대결했던 그런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곳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곳은 또 특별한 것은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조차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입구의 문고리 정도가 훼손된 그런 것이 밝혀진 곳이기도 하죠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제 제가 나온 편의 책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도둑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권호영 변호사님이 저하고 동년 배고 같은 대학을 불행하기도 서울대 법대를 안 나오셨으니까 도둑놈들이 될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전부 뭡니까 도둑놈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유 중이 서울법대 출신들입니까 권호영 변호사님이 다행히 고대법대를 나와서 다행입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이 여러분들 서울시 4.15 총선 관련된 영등포을 영등포의 재검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몇 장 올리셨기에 거기서 제가 좀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게 4.15 총선 영등포의 투표지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지르지 않아도 당선 과능성 있는 의원도 망가질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짐승 같은 죄입니다 국회에서 진지한 공방을 주고받는 무의선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서울에 41개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원들 가운데 정상적인 투표를 거쳐서 국회의원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전산조작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국민을 위하니 법치니 검찰 독재니 민주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저 위선자들 저 거짓말장이들 저 조작범들 저 범죄자들 이런 색이 떠오를 강의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민석 박용찬 이 표들은 뭡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 사진만 딱 보면 뭔가 하니까 이 표들이 qr코드가 있는 것으로 보면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는 롤 용지를 가지고 상하가가 잘립니다 상하가 그런데 이 용지들이 좌측 우측 측면을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크게 뭡니까 인쇄소 출신들 인 겁니다 여기 좌우 보시게 되면 그거를 빳빳한 겁니다 이렇게 빳빳한 것을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누가 넣습니까 대부분 좀 이렇게 접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호영 변호사께서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민경욱 의원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이거는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재검편장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빳빳한 사전투표지들 다 qr코드가 있기 이게 다 뭡니까 개표 후에 끝난 투표함을 그대로 뭡니까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이 떨어지니까 선관위 관계자들이 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통 전체를 갈아가지고 새 투표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팍팍하잖습니까 전혀 구겨짐이 없이 그 현장을 건호영 변호사가 보셨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리의 김민석과 박용짱 팍팍하잖습니까 이건 이쪽에 칼을 대가 잘랐다는 이야기죠 인쇄소에는 수십 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찍어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칼을 대서 자르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팍팍하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도저히 본인들이 그대로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두 가지 조작이 동시 진행됩니다 하나는 디지털 조작 다른 하나는 아날로그 조작인 겁니다 아날로그 조작이라는 것은 실물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조작이라는 것은 투표지 분류기 등등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개수를 만드는 겁니다 숫자를 후보가 받은 득표수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개수를 만든 겁니다 득표수를 제조 생산 유통한 겁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아니고 선거결과 제조위원회 선거결과 조작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법원이 여러분 뭐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법원이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투표함을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밤을 쉬었겠죠 어디에 맞췄습니까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당일 투표 득표수 얼마 사전투표 득표수 얼마를 만들어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빳빳한 여러분들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놓은 겁니다 사전투표지만 여러분 갈아버리게 되면 표가 금시 나지 않습니까 개함하는 과정에서 표를 펼쳐놓으면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도 다 갈아야 하는 통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통갈이 이런 일들이 해놓으니까 권호영 변호사가 일괄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새끼도 없냐 당신들은 자식도 없냐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당신들이 할 수 있냐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 함께 세금 여러분들 갖다 바쳐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다 그만두고 목소리를 외치지 않습니다마는 권호영 변호사는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기 때문에 오늘 페이스북을 방문해 가지고 내용을 본 거죠 이 사람들을 야무지게 조작했습니다 김민석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뢰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면 차익값 차익값이 0에서 3% 정도의 오차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의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각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조작을 이러면 심하게 났는지 9개 통해서 김민석은 최소 10%에서 15% 박용찬은 최소 8% 최대 15%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영등포 우글에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여러분들 20%에서 최대 30%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동시켰다는 이야기는 박용찬에게서 감소시키고 같은 수만큼을 김민석에게 더해준 겁니다 득표수 정감작업을 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 가장 중재 가운데 하나가 투표지 위정감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산적으로 박용찬 후보 거를 빼앗고 절반을 그 다음에 그 절반만큼을 더해주는 그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통상 좀 더 화끈하게 조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편투표입니다 이건 관내 사전투표네 관내 두 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선거입니까 이게 조작이지 이거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기질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기를 친 거죠 동별로 여러분 김민석이가 다 표를 이렇게 다 빼앗은 겁니다 플러스 12.4 마이너스 10.8 플러스 11.8 마이너스 10.5 플러스 10.6 마이너스 8.7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헌이 이런 이례적으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다 야합을 해가지고 한국의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법원의 판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덮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도 다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전투표에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치른 겁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망한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좌익치하에 30년 50년 100년을 가겠죠 저항할 수 없는 국민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압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권호영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있는 그것을 보고 제가 참 세상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본방송에 여러분들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다루고 그다음 또 본방송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도둑놈들아 참 이분의 제목 하나는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 세금 사기꾼들이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선관위, 검찰, 경찰, 대통령실, 윤석열, 한동훈 이만 살았지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뭔가 하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게 안민석 4.15 총선 당시의 오산시입니다 이때는 최윤희 후보가 해군 제독 출신이냐 하면 해군 참모총장이셨을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수천만의 유권자를 속이고 4년짜리 권력을 가졌다가 뒤에 당할 일을 생각지도 못했을까요 그건 차지하고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좀 고민하지도 않았을까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지나친 말로 비판하기가 민망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쩌자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5.86 운동권 출신들이 완전히 나라를 뭡니까 그냥 완전히 골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냥 권력이라는 것이 그냥 4년짜리지 않습니까 4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해먹기 위해서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짓들을 뭡니까 우상훈이 우원식이니 송영길이니 이런 5.86 운동권들이 주도를 한 겁니다 키가 찬 이야기죠 여러분들 키가 차지 않습니까 권우용 변호사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권우용 변호사님에 비해서 우상훈 씨나 정청래 씨나 이런 분들이 대개 나이들이 한 서너 살 정도 아래일 겁니다 5.86 운동권들이 참 큰 죄를 저지른 거죠 이게 안민석 씨가 여러분들 했던 오산시입니다 뭐 빠빠단 사전투표지들입니다 이게 재검표장에서 다수 나온 겁니다 도저히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대로 투표지수가 전혀 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선관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통 전체를 갈아버린 겁니다 어디에 맞춰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다 통을 갈아가지고 여러분들 제출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권우용 변호사 이야기가 야 너거 나라를 이렇게 망치면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해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투표지들은 측면이 롤 용지에 나온 것에 비해서 굉장히 칼을 자른 자격이 아주 선명합니다 이게 롤 용지는 상하가 잘리지 좌우를 자르지 않습니다 이 좌우를 자른다는 것은 큰 종이의 수십 장의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칼을 가지고 이렇게 좌우를 잘라서 투표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선 좌측과 저기 날선 것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 다 통을 다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다에 이런 날을 다 자른 겁니다 인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왜 뭡니까 몇 번 재검표를 들어가 보면 검시할 수가 있는 거죠 권우용 변호사 이야기는 그냥 딱 나오는 순간 뭡니까 거의 100%를 갈았구나 하는 것을 바로 직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함을 만든 겁니다 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출신이고 안민석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은 어린애들을 데리고 장난할 때는 안 한 것이지 대부분이 다수의 법률가들과 참관인들 앞에서 그것도 전직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응을 지낸 황교안 전 총리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후보자가 최윤희 후보자가 보는 앞에서 이런 표들을 보고 위조된 표라는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두 유효표 처리한 자든 대한민국의 대법관은커녕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웃 지루진 6월 1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사전의 판례와 선관위 규정까지 고쳐가며 이 기준을 바꾸가며 부정선거가 자행되도록 한 것을 보면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로 보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런 상태입니다 나라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는 안 봅니다 왜? 대한민국이 죽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 국뽕에 처해가지고 방산업체가 어떻고 저 어떻고 한국의 반도체가 어떻고 케이팝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과 양심과 윤리와 도덕은 다 내려앉은 겁니다 저는 사람이든 공동체든 정신이 죽으면 물질도 죽는다고 봅니다 조금은 가겠죠 그러나 이 나라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저항정신 불의의 이름 저항하는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나라인 겁니다 벨랄루사보다 훨씬 더 행편이 없고 브라질보다 뭡니까 훨씬 더 행편이 없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행편이 없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저항하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불의에 한가하거나 불법에 저항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절망인 겁니다 이런 투표지들을 가지고 본인의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조세와 준조세를 여러분 올려가지고 재산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여러분들 억압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자유든 뭐든 결사의 자유든 다 억압을 하겠죠 그렇게 빼앗겨도 바보 천치 병신처럼 아무 이야기하는 것처럼 띵홍화 띵홍화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왜 아스팔트 나와가지고 그건 제 한께 잘 안 맞으니까 사람이 자기 한께 잘 맞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스팔트도 나가고 분석도 하고 어떻게 다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가는 겁니다 저 경고를 아주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물질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이 나라가 여러분들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거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장기 집권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카르테를 행성해가지고 해먹는 겁니다 그럼 자윗들이 해먹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거 그 사람들은 생산하는 데 익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의 힘을 용해야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을 파괴하거나 그것을 약탈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 자윗들의 본성이고 본래적 그런 태도인 겁니다 이거 왜 하겠습니까 사전투표지를 뭡니까 다 조작을 해가 왜 집어넣습니까 자기끼들이 오래 해먹으려고 장기 집권 30년 50년이면 뭐가 대한민국에 남아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남아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세계사의 한 페이지에 자랑하겠죠 그 나라는 70년간 상당히 잘 나갔지만 그 위에 지속적인 뭡니까 추락을 거듭하다 결국은 선거 부정에 여러분 걸려들면서 자기끼들이 50년 집권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 세계사에 쓰이지겠죠 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무슨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뭡니까 칼을 대가지고 사전투표지를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지를 크게 보니까 아름답네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은 이게 오산시에는 모두 6개의 동이 있는데 전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이 다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빼기 넣습니다 남촌등 같은 경우는 플러스 12.1%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최윤희가 마이너스 11.8%입니다 마이너스 11.8%만큼 도덕질 해가지고 12.1%만큼 더해 준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도덕질 해가지고 다 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방법이라는 것은 주력부대는 디지털 조작입니다 전산조작 그러니까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이 선거 후별로 득표수를 얼마 정도 훔치면 이기겠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추가적으로 도덕질 해야 될 득표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게 조작값이 몇 프로 나온 예를 들면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서울 거의 전역은 35% 도덕질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35장을 빼앗아가지고 뭡니까 누구와 함께 집어넣는가 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가장 많이 도덕질한 데가 마포구을 관악구을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여러분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2등이 황교안 후보입니다 45% 쉽게 얘기하면 황교안 후보가 100장의 사전투표지를 받았을 때 45장을 이낙연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전산적으로 주로 제가 볼 때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투표지 분류기의 usb를 가지고 처음에 여러분들 설정값을 설정하는데 그걸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그것은 전송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손을 댔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고 도덕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윤희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 훔쳤겠죠 그것을 안민수 후보와 함께 이동시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대충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약 10% 최소 10%에서 최대 26%만큼 득표수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다 뭡니까 그렇게 조작해서 당선된 겁니다 유일하게 전남 전북 광주에는 한 50% 선거구문은 손을 안 댔습니다 나머지는 다 손을 댄 거죠 25%만큼 2020년 4.15 총선 전국 평균이 25%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만큼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12.5%를 빼앗고 12.5% 민주당 후보에 대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선거를 해가지고 이 짓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적용됐고 그다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10번째 선거인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무것도 뭡니까 완전히 불시스로 보는 겁니다 대통령을 그냥 허당으로 보는 겁니다 대통령 대통령을 절로 보는 겁니다 대통령은 뭡니까 허수아비처럼 대통령 되더라도 그다음 달이 뭡니까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저도 여러분들 이런 부정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행위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그 선택을 내릴 때 대개 여러분들 그 사람의 시계라고 하죠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죠 제가 올해 63시입니다 1960년 김기현 씨보다 한 살 아래고 권영세 씨보다 한 살 아래고 정진석 씨하고 동갑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가 동갑입니다 권호영 변호사하고 아마 제가 동갑일 겁니다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정말 착실히 살았죠 저의 의사결정이란 것은 자식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손자들이 낳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손녀가 날 거니까 손자 손녀들이 생기면 손자 손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 의사결정은 최소한 40년 50년까지 가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눈을 끼치지 않겠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아이들이 자립하는데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3, 40년 의사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정이 뭐겠습니까 노년에 내가 오명을 남겨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줘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할 거 아닙니까 부정부패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오늘 이 방송을 행하는 공병원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에 아버지가 오명을 남길 것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는 분명히 제 의사결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최소한 한 40년 정도의 의사결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자본 이득을 요리는 사람들은 빨리 팔고 빨리 이름 사지만 노년에 은퇴한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3, 40년의 일정한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내 혼자 이름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있죠 이 너희들 자식이 없냐 좌파 교육감들이 2018년 전부 부정선으로 당선된 겁니다 2022년도 좌파 교육감들이 7, 8명이 당선됐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노동놈 시리즈의 아마 한 7번째의 2022년 좌파 교육감 여러분들 당선거를 여러분들 함께 아마 책으로 표현할 겁니다 전부 뭡니까 부정선거에 당선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좌파 교육감들이 당선되도록 다 특보수를 조작을 해 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자들이 특정 정치단체하고 특정 노동단체하고 특정 지역 출신들은 완전히 뭡니까 장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선거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광역시의회 의원 선거까지 뭡니까 다 뭐죠 특정 지역 출신들을 밀어주는 겁니다 특정 정당 출신들을 밀어주는 겁니다 전교조 유럽 출신들이 그렇게 뭐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있죠 완전히 이게 조폭도 이렇게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다음에 있죠 전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망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죽을 때 죽는지 아느냐 죽을 것 같으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가 이런 모양인 겁니다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산업화 역사를 빼고 나면 항상 이렇게 뭡니까 마지막에 당하고 나서 울고 불고 뭡니까 빨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도 다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좌파 교육감들이 이런 교육현장을 장악한 다음에 맨 먼저 뭘 하는 겁니까 시험을 없애잖아요 시험을 시험을 왜 없앱니까 아이를 다 병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험 없는 여러분들 지식의 축적이 어떻게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된 건지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몰락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그걸 못 해 가지고 뭡니까 지랄발강을 하는 놈들이란 얘기죠 여러분 이게 오늘 고노용 변호사가 올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표 과정에서도 엄청난 실물 위조 투표율을 투입한 겁니다 이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협조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지 이거는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이름 찍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치루진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투표지입니다 이러한 개표장의 상황은 공건력인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사법권인 검찰 경찰 심지어 대법원까지 침묵하거나 어떤 자든 묶인 은폐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조장하겠다는 것을 보입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 그대로 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 아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했으면 고노용 변호사님이 성경에 여러분들 한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겠습니까 치튼 어둠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겁니다 북쪽은 전체주의가 남쪽은 뭡니까 부정선거 세력들이 덮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기도 교육감에서는 다행히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를 개표장에서 투입한 겁니다 이거는 재검표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개표 과정에서 찍힌 겁니다 이거는 사전투표지일 겁니다 사전투표지 이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냥 100% 뭡니까 인쇄소 출신입니다 사전투표지가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다 위조실물투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라는 것은 양동작전을 펼칩니다 디지털 조작이 주력부되고 전산조작이 그리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도 아무 뭡니까 공권력이 다 침묵하고 검찰이 수사다운 수사 한번 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 뭐 기가 찬 겁니다 기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이 신출 기묘한 부정선거 기법을 활용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죠 투표지수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중앙선거관리니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도덕질한 게 딱 나옵니다 이게 도덕질한 겁니다 이게 2021년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관외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만 하면 예술입니다 예술 경기도에서는 42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모든 선거구에서는 좌파 교육감인 선기성 씨가 다 플러스 값입니다 최소 1% 12%입니다 이런 확률이 얼마냐 2분의 1의 42성입니다 임태희 씨는 모두 다 우파 교육감 후보는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2분의 1의 42성입니다 6월 1일 경기 교육감 선거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의 84성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눈 크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100% 조작인 겁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움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기계적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위적 아름다움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뭡니까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더 화끈하게 했겠지만 눈치를 좀 본 겁니다 관외사전투표는 좀 화끈하게 하고 관내사전투표는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지역에서 임태희 우파 교육감은 마이너스 값이고 좌파 교육감은 플러스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다 도덕질해 가지고 교육현장을 다 장악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험 안 보는 겁니다 무슨 자유학기제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 다 애들 뭡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중3청 이하가 여러분들 그렇게 힘을 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실상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건 현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1950년 6.25 전쟁만큼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다 뺏깁니다 자유 참정권 기본권 재산 다 여러분 노후관리 연금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망합니다 아이들이 다 바보천치로 만드는 겁니다 자익들은 기본적으로 바보천치로 만드는 것이 목표니까 여러분 이게 교육감 선거입니다 경기도 교육감에서 나온 권호영 변호사가 찍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사전투표지 출신이 아니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이 빳빳한 투표지 다 뭐죠 인쇄소 출신이지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있는 선거가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2024년 총선에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자식이 없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냐 너희들이 자식이 없냐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내 한 몸이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더라도 자식 세대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으면 자식 세대가 좁은 방향으로 의사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인간이 생겨 먹기로 그런 이런 나쁜 짓을 이런 사악한 짓을 하냐 기가 찬 거죠 권호정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둑놈들아 대한민국의 권력을 부정성구로 차지하고 공공의 자산과 예산을 도둑질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피해가 너무 큽니다 권호정 변호사님이 60대 초반이니까 386 세대를 살짝 벗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래도 이때는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았죠 독재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김민석과 박용찬이 붙었던 영등포을 안민석과 염 최윤희가 붙었던 오산시 을 경기도 교육감 여름 선거를 권호영 변호사님 페이스북에 방문해 가지고 최근에 올린 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받아 가지고 방송 처음에 이렇게 심하게 여러분들 뭐죠 선거방송을 안 하는데 뭐 이 문제를 다룬 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미 이번에 이재명 씨 여러분들 구속권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갈라선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표를 세는 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2026년 대선 결과를 결정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량이나 자비라든지 양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 끈으로 완전히 갈라선 겁니다 대통령하고 대통령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뭡니까 대통령과 가족들을 뭐죠 감옥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선거 결과를 만들겠죠 제 이야기는 억지나 추정도 아니고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무튼 권호영 변호사님 고대법대를 나오고 검찰 생활을 좀 하셨죠 검사 생활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는데 뭐 참관인으로서 재검표 현장을 계속 참관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리얼하게 이 선거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고 뭐 대부분 변호사들이 조금 젊은 척인데 가장 나이가 드신 변호사로서 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어 오신 분이죠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제 초장부터 이렇게 힘을 빼놓으면 여러분 참 오늘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 도둑놈들 책을 꼭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한 대권 정도 구입하셔서 주변에 여러분들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본인이 꼭 보내야겠다는 그런 나라일 하시는 분들이 보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해결하지 못하면 힘듭니다 여기에서 살기가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줄 거감에서 읽어보시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게 당장 돈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돈을 보호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집권하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때리겠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때릴 거 아닙니까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나라가 망가지는 걸 그렇게 해서 1권 총론 선거 어떻게 훔쳤냐 2권 3권 2022년 대선 그리고 4월 1일 날 4.15 총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곧 두 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정의로운 편에 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구매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널리 확산하셔서 나라 살리는 일에 나도 일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특히 참 사람은 권호영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사람은 갖고 있는 태생적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악과 타협을 하거나 자신의 출시를 위해 가지고 악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쓰러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들 이재명 씨는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입장이죠 봐주려면 조선중앙동화가 여러분 입을 다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입을 안 다물고 갈 때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여러분 한 일의 핵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인허화권을 사용해 가지고 특정 여러분 업자들의 사익을 극대화시켜주고 그것이 얼마만큼 리베이트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안 받았는지 첫 건들이 받았는지 그거는 뭐 이번에 검찰 공소장에 맹악해 안 했지만 확실히 특정 업자들이 이익을 많이 가지도록 밀어준 것은 지금 확인이 된 거죠 예를 들어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검찰 공소장에서 뭡니까 미래의 미완의 과제로 그냥 결론은 안 내렸지만 확실히 뭐 좀 민간업자들이 많은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몰아준 것은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뭐 나무기라든지 유동규라든지 이런 사람의 정언으로도 확인됐지만 다른 하나는 이번에 나온 것이 자기가 쓴 sns에 그와 같은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과거 sns에 남긴 글들이 이번 검찰 공소장에서 베임헴이 증거로 채택됐다 그 시점 시점에 정치인이니까 글을 남긴 거죠 그 글들이 이번에 검찰 공소장에서 여러분들 증거물로 채택이 된 겁니다 2015년 7월 17일 페이스북 lh공사는 대장동 황금화를 낳는 사업을 자금난을 이유로 포기했다 본인이 황금화를 낳는 사업이란 걸 안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황금화를 낳는 사업인 걸 알면서도 성남시 산하에 있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함께는 1900억여 년 정도의 확정 이익만 하고 나머지가 모두 다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협조를 해 준 겁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다 알고 있었으란 뜻이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 10일 블로그 5천억 원대 입건이 보장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개발학의 lh공영개발을 포기시켜달라는 정탁을 받고 신영수시 등 친동생이 뇌물 2억 5천만 원을 받고 그럼 여기 딱 나오네요 5천억 원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 무슨 52억인가 먹고 떨어지겠냐 본인이 황금화를 낳는 사업인 다 알았다는 겁니다 2018년 1월 29일 페이스북에 판교와 분당사의 노른자 땅 대장동 전답 30만평을 신도시로 만들면 이익이 얼마쯤 생길까요 평당 300만 원씩만 잡아도 9천억입니다 9천억이 생기는데 9천억이 생긴다는 것을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씨가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1천8백억 정도만 성남도시개발공사 먹고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구를 봐주자는 이야기냐 그 안에 뭡니까 그걸 몰아주면 몰아줄수록 이재명 측 지분이 커지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렇게 했구나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2015년 12월 4일 페이스북을 축구단도 당연히 내 정치에 활용한다 행정능력을 보여주고 지지를 얻는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라든지 앞으로 대권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축구장도 다 이용하고 축구단도 다 이용하고 이렇게 다 정거로 남겨진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과거에 이재명 씨가 직접 쓰고 남긴 SNS 글들이 바로 베임 혐의 베임 혐의의 정거로 채택이 됐다 그런 거죠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빠꾸미들이 다 아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이재명 대표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학정 이익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자에게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임을 인지하고도 추가 이익 한 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베임 논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나오네요 5월 대장동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조차 추가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공사의 배당률 70과 상환해야 된다 목소리가 나왔지만 목살됐다 이게 앞으로 법원에서 이제 다툼의 대상이 되겠지만 또 모르죠 정간들을 사용해 가지고 법원에서 또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에서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걸 다 벗어난 사람이니까 두고 봐야겠죠 이렇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을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버리는데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있어 가지고 이재명을 봐주겠습니까 이재명이 뭘 그렇게 예쁘게 보여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이재명을 봐주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조국 사태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조국 사태 때 무슨 정의감에 불타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사건을 수사를 깊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 되고 나서 다 보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검사 출신들이 정치적 풍향계에 민감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검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뭐 평균적인 검사 수준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이익되면 수사하는 것이고 이익 안 되면 수사하는 겁니다 이른바 선택적 수사인 거죠 정의도 뭐죠 이익되면 정의가 되고 이익이 안 되면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일명 선택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정의감이 불타 가지고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하도 조중동이 여러분들 뭐죠 까발기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훤히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더 밝혀질 것은 쌍방울그룹의 전 해장을 지냈던 김성태 씨가 1천만 불 정도로 이제 대납을 해 가지고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위해서 이제 북한에 돈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밝혀진 사실이죠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씨하고 관련된 사안들이 이제 앞으로 크게 폭발력이 있는 사건이죠 대북사업의 지극정성을 보인 거죠 한방 여러분들 뭐죠 과거의 북풍처럼 뭡니까 한방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했겠죠 대북사업의 지극정성을 보였는데 뭐 이게 역사가 오래됐네요 이화영 씨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일체회사 자체의 사안이지 경기도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대질신문에서 주장했지만 지금 이게 나오는 것이 보니까 뭐죠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계속해서 후원한 단체가 쌍방울그룹 계열사됩니다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북한 인사들과 함께 참성한 아태평화국제대회를 후원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확인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당시 경기도 공무원들은 최근 법정에서 쌍방울과 kh그룹의 후원 사실을 몰랐다고 정언해왔다 그런데 이번 문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쌍방울이 경기도 관련 대북사업에 대해서 후원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았던 거죠 두 건이네요 2018년 11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 호텔에서 열린 제1의 아태평화국제대회 자료집을 보면 쌍방울에 네이브랜드 트라이 히트업 홍보물이 실려있고 2019년 7월 25일 17일 필리핀에 열린 제2의 아태평화국제대회 직구 경기도가 아태평화 측에 사전에 헤비하자는 주체 주간 후원자의 각종 홍보물 설치물을 무단 표시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 소명서에 적힌 후원업체는 쌍방울, 나노스, 광림, 필룩스, 산본전자, EXT 등으로 모두 쌍방울과 kh글로비 개혁사입니다 아태평화국제대회 소명서에서 해당 기업들이 아태평화국제대회 강제징용 피해자 6월 발굴 사업 등을 지속 후원해왔고 2018년 1회 대도 후원해준 업체들이라 후원사로 명시했다 여기 보니까 당시 경기도 공무원들이 소명서 수신을 전후해서 쌍방울과 kh글로비 후원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함대진 추론이다 그러니까 이화영 씨의 검찰 진술이 다 사실이 아닌 거죠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쌍방울에 김성태 전 회장은 사업적 이익을 목표로 했던 것이고 반대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 북한 방문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유능한 그런 행정가의 이미지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진술 가운데 믿을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북사업에 지극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결국 북한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좌파 정권들이 많이 했던 것처럼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덮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이 파헤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자주 들어가는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도 지금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 같은데 좀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능하면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오늘 글을 보고 제가 논평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각가지 설이 난무합니다 정적 제거설이 있지만 단임계 대통령에는 정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분무 있게 여러분들이 이재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 되겠으면 이미 끝난 게임인데 이재명 씨가 이런 입부가 봐줄 수도 없지만 이재명 씨가 미워가 내치야 될 이유도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전혀 없는 겁니다 이미 흘러간 물인 겁니다 그거는 3구 대통령 선거로서 끝난 겁니다 이런 말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온갖 논리를 동원하고 있지만 그건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유시민 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 그 새치혈하는 것이 얼마만큼 현란한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좀 먹물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 그 논리는 뭐 궤변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아니 뭐 보니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를 해가지고 지시하고 말 것도 없는 거죠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이재명이 좀 혼자로 내주라 이렇게 지시합니까 전혀 안중이도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는 본인이 행한 업보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검찰이 왜 수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조선중앙동화가 저렇게 파헤치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이런 조국 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조국 때 아무리 노력하도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민주당 사람들은 조국이 그렇게 어렵게 된 거가 윤석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정신구조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누구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난 아주 질책입니다 인간들 가운데 우리가 일본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 이런 피의식은 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뭡니까 윤석열이 때문에 당했다 이런 이야기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데 좌익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멘탈리티 구조가 내가 책임지는 게 없습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 없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각종 성명서라든지 구호 같은 걸 보면 어쩌면 저렇게 좌익스러울까 어떻게 저렇게 좌파스러울까 어떻게 자기가 행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렇게 발뺌을 할까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아니 당신이 인허가권을 행사했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 같지 왜 당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정치검찰은 무슨 정치검찰이냐 이야기죠 한동우냐고 이러면 이 원칙이 보면 그게 정치검찰처럼 보입니까 착실한 여러분들 모범생처럼 보이는데 좌익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란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할 때 분발신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치열함도 생기는 거지 다 뭡니까 일본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집안 때문이다 사회 때문이다 가진 자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이 결국은 가난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감히 추측건데 그건 법치주의에 따른 윤 대통령 특유의 기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내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검사 시절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보았듯이 정치주의를 극력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천명하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도 지위 고화를 불고라 무리할 정도로 철저히 법치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 광역시 주장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법치주의에 철도 철미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맛 한마디 좀 더 하지 않는 그게 어떻게 법치주의의 대표자냐 이야기죠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냥 검찰이 검사합니다 검사 자기의 정치적 풍향계에 따라서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 무슨 법치주의 가 어떻고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 광역시 글을 좋아하지만 이 글을 보면서 이분도 눈치를 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뭐 윤대통령 특유의 기준이 법치주의다 그래 법치주의를 그렇게 여러분들 옹호하고 찬양하고 뭡니까 원칙을 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공직선거에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그렇게 입을 담을 수 있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무리할 정도로 왜 이런 수사 했습니까 본인한테 이익이 되니까 수사한 거죠 본인한테 이익이 되니까 수사를 한 거지 그것도 무리한 수사를 말 좀 바로 합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건도 정치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를 처리하다 보니 작금의 여야 충돌이 깊어진 겁니다 내가 논평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홍준표 대구 광역시의 논평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주의가 뭐고 법치주의가 뭐냐 이야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본인한테 정치적 부담이 되면 정치적 이득이 되면 하고 정치적 부담이 되면 안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은 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냐 뭐 본인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풀어보려고 여야 영수회담을 줄기차게 주장하나 윤 대통령에 통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 이름들 뭡니까 정치주의가 어떻고 법치주의가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로 뭡니까 까발리게 놨는데 이걸 누가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덮어줄 수 없는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조국 사건도 뭡니까 조중동이 뭡니까 그렇게 까발리는데 어떻게 이러면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민주당이 이런 탓해야 될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런 표적을 하고 검찰을 표적할 게 아니라 조선중앙동화문화일보 같은 데를 표적을 삼아가지고 제발 까발리지 마라 이재명 좀 덮어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조선중앙동화 이런 문화나 이런 데 입을 다물면 좀 잠잠해지겠죠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먹었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이러면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가 등장하다 덮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들고 법치주의와 정치주의가 맞붙은 형국입니다만 시대의 흐름이 법치주의가 우선이 아닐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야기죠 홍준표 대구 강력시 시장의 정치 논평을 제가 상당히 높게 사지만 오늘 그런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그런 그림 같아 이거는 올바른 진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라도 이 문제를 덮을 수가 없고 그 탓은 조선중앙동화가 너무나 파헤쳤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영수호대함을 백분하든 천분하든 그건 당신 자유고 법치주의가 어떻고 정치주의가 어떻고 그건 당신 자유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특유의 기질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러면 선거는 왜 덮냐 이야기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왜 그렇게 뭡니까 무자비해 수사를 했냐 이야기죠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개처럼 달라들어야 수사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뭡니까 그냥 파 묻는 겁니다 그게 검사들이잖아요 정치검사 그렇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지금 대구광역시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 시장 정도 되면 연배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보는데 이렇게 호도하는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좋은 논평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내린 의사결정의 시계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의사결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북한이 대륙간 탄도유도탄이 ICBM의 실전배치 결국 이제 햇볕정책이라는 부분이 남긴 큰 유산 가운데 하나인 거죠 뭐 ICBM 개발하더라도 돈을 많이 갖다 줬으니까 ICBM 실전배치를 끝낸 북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뭔가 북한이 3개월 만에 동해 방향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고 최고 고도 5700여 킬로미터로 900여 킬로를 날아간 뒤 일본 호카이도 부근 핵의역이 떨어졌다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1만4천 킬로에 달한다 미국 전역을 파격하고도 남는다 거의 실전배치로 조선은 보네요 속단하긴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모든 역량과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 투입하고 있고 그 결과 놀라운 속도로 기술 진전을 이뤘다 현재 개발 중인 ICBM용 고체 연료 엔진이 완성되면 획기적으로 명령에서 발사 시간까지 단축될 것이다 북구의 계획은 모든 미사일에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한 것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사전 탐지에 시작되는 한미의 북한 미사일 방어 계획이 뿌리치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 사슬의 마지막은 결국은 북핵의 효율성을 한순간에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핵을 보유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선택지가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북한의 ICBM 실전 배치를 보면서 참 우리 현대사에서 지나간 좌파 승량이 강했던 대통령들이 내렸던 그런 판단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판들이죠 보고 싶은 것만을 받고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을 이고 지고 살 수밖에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다 하늘나로 갔으니까 천당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데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김대중 재임 시절에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운비어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운비어를 퍼뜨리지 말라 만약 북한의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고난 뭐 집 내려놓고 죽고 죽고 나면 그만인 거래요 이런 판단을 가지고 돈 팍팍 줬으니까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죠 든든한 우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투데이는 2009년 6월 15일자 사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양에 다녀온 이후인 2001년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운비어다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2001년도에 햄모아입니다 노무현입니다 2004년 11월 15일 남미 순방시에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며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며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를 위해 핵 개발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들 이제 뭐 오인이 됐으니까 책임질 일도 없고 다 떠나고 그만인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내린 판단이라는 것이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구한말의 우든한 이런 지도자들이 내린 그런 의사결정을 말미암아 지금 북한 동포들이 100년 가까이 이렇게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내리는 이 비급한 의사결정들이 앞으로 후손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지도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참 한심한 거죠 북한의 icbm 실전 배치를 보면서 이제는 고인들이 다 됐지만 그 사람들이 내린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자식들이 참 핵을 이고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름텅이로 몰아 넣은 거죠 온 세상에 도둑놈들이 그냥 버글버글 우글우글 왁작 직전 여러분 노동단체라는 게 뭡니까 노동단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익단체지 않습니까 사용자 단체가 있으면 그다음에 근로자 단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로자 단체는 근본적으로 뭐죠 근로자들의 회비를 통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사용자 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는데 근로자 단체를 왜 지원해야 됩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뭐죠 상금노동단체들이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보니까 민노총이나 이런 한국노총에 돈을 엄청나게 지원을 했네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중앙정부지원이 아니고 지방정부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다 해가지고 좌익들이 다 뭡니까 권력을 도둑질해가지고 그 도둑질한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들이 다 뭡니까 노동자한테 돈을 퍼준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이게 보시게 되면 중앙정부는 뭐죠 10년간 177억밖에 지원 안 했는데 17개 광력지방자치단체로부터 1343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오네요 부정선거 해가지고 권력도독질하고 그 도둑질한 여러분들 뭐죠 기초다치단체나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다 또 돈을 준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부정선거 해가지고 끼리끼리 해먹는 걸 안 거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특히 주목한 게 딴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아니고 지자체 예산이 얼마만큼 1343억 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5.7 대통령선거부터 했지 않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문제가 남 문제가 아니고 이 도둑놈들이 뭡니까 나라를 먹어 삼키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이걸 이제 그 1500억이나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고용노동부가 느껴나마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야단법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도둑놈들이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헬시에 인 수천억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 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하면 사용자 단체에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단체에도 국가예산을 지원해서 안 되는 거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분명히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빼먹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슨 뭐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모든 사회시민단체나 예익단체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노동단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만 돈을 줄 수 있냐야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지원된지를 보시게 되면 중앙정부 에 비해서 1300억 이상 정도의 돈이 17개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지원된 겁니다 선거를 훔치게 되면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또 도덕질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도덕놈들이 우구르구르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전신에 도덕놈들이 다 우구르구르 해가지고 다 도덕질을 하는 겁니다 나라 또는 공돈이니까 약탈하는 거죠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런 봉급증이나 이런 고소득자들은 그냥 약탈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금을 700배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뜯어가지고 뭡니까 해먹는 겁니다 이게 뭐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궁금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6%가 노동조합에 대한 세금 지원을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96%입니다 보시죠 노동조합의 10년간 중앙정부 178억 원 지원 지방정부 1344억 원 지원 정부가 세금으로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옳은 일인가 물어봤습니다 첫째 가능한 일이다 사회시민단체 지원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3%입니다 둘째 옳은 일이 아니다 노동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이익단체이기 때문이다 96%입니다 잘 모르겠다 1%입니다 96% 시민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금노동잔체들이 운영돼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500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이 빼먹었겠습니까 크유 진절머리가 납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다 그냥 해먹는 겁니다 노조원들이 내는 조합비가 엄청 난데 또 무슨 보조를 받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냥 참 정말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96% 정도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 화제 좀 바꿔 가지고 김성태 씨가 쌍방울 여러분들 인수할 때 보니까 주가 조작을 좀 했더구먼요 그런데 그때 주가 조작을 해 가지고 수익이 386억 플러스 알파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이익을 남기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판 이런 판결문을 보니까 추징금이 5억도 안 돼두구먼요 그러니까 사기를 계속 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사기에 따른 기대 수익이 기대 비용보다 너무 큰 나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기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기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너무 큰 겁니다 재수가 없어 걸려들더라도 감방 잠시 나갔다 오면 한몫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겁니다 미국은 자본시장을 뭡니까 흔드는 짓을 하게 되면 거의 종신형을 때리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같은 걸 하면 지금 이제 코인이 정권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가지고 미국의 정권 거래위원회가 루나 사태로 유명한 권도영 젊은 사람이죠 기소를 했는데 이 정도가 아마 미국 법정에 쓰게 되면 종신형을 때리칠까 이 정도로 큰 범죄인 거죠 코인 몰락하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루나 폭락 일주일 전에 권도영이 웃으면서 한 말 한국산 암호화폐 코인 루나와 테라 usd가 99% 폭락 항태를 막기 약 일주일 전에 해당 코인을 개발한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코인에 몰락을 예견한 듯한 발언을 한 사실에 알려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게 2022년 5월 16일 기소하거든요 이제 이게 아마 미국 정권 거래위원회가 사계미로 제소를 했네요 미국 정권 거래위원회가 작년 5월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가상화폐 발행사 테라폼레스와 이 회사 공동창업자 권도영 대표를 뉴욕 연방지방부문에 지난주에 기소했다 연방정권법상 사기회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최소한 51조 8500의 손해를 끼친 권대표와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법정에 서게 되면 이건 엄청난 뭡니까 정권을 더 많이 발행해간 뭡니까 다일러트 휘석시키고 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까 주목되는 것은 미국 정권 거래위원회가 테라 루나를 무기명 정권으로 보고 권대표에게 정권법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정권인 거죠 정권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정권 거래위원회는 발행 업체가 존재하고 투자익을 기대한 자금이 실제 투자된 등을 들어서 테라 루나를 정권으로 봤다 물론 법정에서 이제 뭐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만일에 유죄로 판결이 되면 이 정도면 진짜 종신형을 받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대장이 쌍방울 인수해 가지고 주가 인수하기 전인지 아니면 인수 전인지 모르겠죠 어떤 데 주가 조작을 해 가지고 300 무슨 86억 플러스 알파를 벌었는데 나중에 법정에서 재판 거래 보면 또 이렇게 정관들 썼겠죠 뭐 나온 적 가도 얼마 안 되는 사람 써 가지고 뭡니까 행량을 낮추는 그런 일이라 했겠죠 이야 전부 여러분들 나는 지난 한 2, 3년 정도 우리가 법하고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법적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야 대한민국은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부패했구나 정말 참 기가 찬 나라가 된 겁니다 한국 근근히 버티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선거까지 겹쳐 가지고 오늘 KDI의 원장 신임 원장이 인터뷰를 했다고요 비교적 학자 출신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없이 전문가 시각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평소 갖고 있는 시각하고 너무나 일치하고 또 이분들은 그런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부채이듯 일본을 보라 한국은 반도체 한류로 버티지만 위기 올 수도 있다 지난 날에 준비한 거가 먹고 사는데 계속해서 준비 안 하면 어려우면 오는 거죠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2000년 초의 5%제에서 최근 2%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온다 2%가 훨씬 낮을 겁니다 5년 통으로 대개 1%씩 내려왔으니까 KDI의 원장이니까 2% 정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무역서비수지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에서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5년쯤 뒤에는 국내 총생산 대비 3%대 경상흑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영원히 무역흑자를 낼 것 같다는 일본이 무역적자를 지속하는 것과 비싼 상황이 우리한테도 도래할 것이다 일본은 2012년부터 2022년 11년 사이에 무역적자가 8차례나 됐다 한국은 반도체 한류 등 몇 개 수출산업으로 근근히 버티는 중이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다 5년 뒤가 불투명했다 뭐 5년까지 가겠습니까 KDI 원장 입에서 근근히 버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은 국가 부채비율 급증에 대비해야 된다 일본은 60%에 대한 국가 채무 비율이 100%까지 가는데 10년도 안 걸렸다 한국이 내부적으로 재정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외환위기 같은 외부 충격을 또 맞을 수 있다 한국은 재정위기 고령화 무역수위 적자 경상수위 적자 이런 부분이 그냥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다음에 바로 뭡니까 부도가 나오는 겁니다 일본하고 또 다르죠 실상을 솔직히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내핍하고 아껴 쓰고 그리고 더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비길이 생산성을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생산성을 여러분 올리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잘라내면 생산성이 오르지 않습니까 잘라내고 도려내고 청소하고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주저앉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사하고 화려한 말을 더하지 않고 그냥 생산성을 높여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뜯어먹어서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생산성을 올리는 게 뭐죠 피를 보면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피가 여러분 뭡니까 자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대개 분기별 배당을 많이 하니까 분기별로 뭡니까 그냥 계속 업적 발표를 해야 되니까 죽을 마시겠죠 수익관리를 계속 사분기로 나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만하게 운영하고 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좌파정부는 예산 제약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어딘가에 퍼주면 다른 곳이 반드시 구멍이 나게 돼 있습니다 퍼주기 재원은 다른 곳에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걷든지 국채를 발행해서 조성됩니다 이것은 소비 위축과 금리 상승을 부담을 초래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경기 급락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적자 재정을 집행했지만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국가 부채만 국내 총생산의 20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경제학의 제1원칙은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겁니다 돈 풀어가지고 경제 살릴 수 있으면 경제 위기 경험한 나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 풀어서 절대 못 살립니다 가난한 나라도 구원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한국은 2010년대가 정점이었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시를 기록을 하겠죠 고령화가 여러분들 겹치고 대중영합주의가 겹쳤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뭐죠 선거가 무너져버린 거죠 이게 삼각파도 그냥 바로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 보고 여러분들 일본 참 고마운 나라죠 일본 이름 따라서 일어섰고 일본 따라서 내려가는 겁니다 일본만 잘 연구해도 뭡니까 일본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건데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무난하게 뭐죠 1년 2년 떼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계획도 불가능한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